이 팀장님 지금 주 실장님이랑 독대하고 왔는데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? 아까 그 흰머리? 장난해요 지금? 저 사람이 박관수 의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고요 근데 아마 사모님이랑 당신 죽이려던 것도 저 인간이 시킨 게 틀림없어요 저 사람은 하루분이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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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 NO!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1부에서 계속 됩니다.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5부에서 계속 됩니다. 개새끼야!